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두오리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미국 시간이죠. 저녁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으로는 1월 6일 오전 시간이 되겠네요. 애프리아랑 틸리아가 합병한다는 소식이 한 2주 전에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소식 전에 여러분 많으신 분들이 지금 토코피디아하고 브리시타운 홀딩스 스펙이죠. 그 회사에 인수합병이 물 건너갔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져주셨어요. 어제입니다. 토코피디아하고 고잭이라는 배달앱 회사 같아요. 이 회사가 합병한다는 소식, 18빌리언 달러 규모의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브리시타운 홀딩스의 주식은 계속 지금 나락을 걷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한 일주일, 한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토코피디아랑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뻥 뛰었죠. 2주 전이군요. 그래서 쭉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지금은 그 소식이 잠잠해지면서 계속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루머들만 입고 하면서 점점 쭉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있고 계속 떨어질 전망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또 협상이 완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들리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물 건너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워런트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코피디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아시아 쪽의 핀텍 컴퍼니를 충분히 또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브리지타운 홀딩스를 보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토코피디아가 합병이 된다 그러면 좋은 거고 결렬이 돼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나중에 오르겠지 하고 그렇게 묻어두고 갈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스펙주가 브리지타운 홀딩스입니다. 제가 루미나도 고얼 메트로 파워로스 스펙으로 있었을 때 워런트를 한 3불 80전에 샀어요. 그랬다가 두 달 동안 한 1불 30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한 17불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브리지타운 홀딩스가 토코피디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핀텍 컴퍼니 유망한 유니콘 기업을 충분히 찾아서 상장을 시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브리지타운 홀딩스가 또 다른 스펙을 시작을 합니다. 피터티라고 리차드 리가 200밀리언 달러 규모의 스펙을 또 시작을 해요. 같은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브리지타운 홀딩스인데 아마 티컬 심볼은 아마 다를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스펙이 되기 때문에 여기 I가 붙는 데거나 아니면 다른 알파벳이 붙는 데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티컬 심볼로 시작을 하는데 아직 매매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어서 제가 매매할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방송 한번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토코피디아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들어오셨다면 제 생각으로는 좀 한 80%는 결렬이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MJ 얘기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대마초 시장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세계 시장을 한번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좀 훑어볼게요. 미국의 MJ 소매 시장이죠. 세일즈가 2024년까지 30빌리언에서 한 40빌리언 사이 마켓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고요. 이 오렌지가 오락용, 이 파란색이 의료용 MJ 시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락용이 월등하죠. 이 마켓 성장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미국의 대마초 마켓이 커지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이코노미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2024년까지 106빌리언 달러에서 130빌리언 달러 이 이코노미 마켓으로 지금 이 대마초에 연관된 시장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2024년까지 이 대마초 판매가 103.9빌리언 달러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가장 큰 한 40빌리언 달러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8빌리언 달러가 지금 북미 마켓을 시장성을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어서 이 섹터, MJ 섹터가 되게 하이 그로우스 마켓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이쪽의 비즈니스, 이쪽 주식들이 향후 4년 동안 고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아하고 틸레이의 합병 소식은 한 2주 전에 알려졌었죠. 그리고 그 합병은 올해 2분기 안에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아니면 6월달까지가 최종 합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아하고 틸레이, 아프리아가 틸레이의 마켓값이 2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큰 회사가 합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두 회사가 합병한 다음에 아프리아는 없어지고 틸레이로 거래가 되고요. 모든 주식들이 틸레이로 전환이 됩니다. 좀 웃기죠. 아프리아가 큰 회사고 사실 아프리아가 60%이고 틸레이가 한 40%으로 합병이 되는 건데 흡수가 되는 건데 이름은 틸레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아하고 틸레이의 자회사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스윗 워러라는 맥주 회사 수제 맥주 회사 중에서는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를 몇 달 전에 또 아프리아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인수했습니다. 이 마켓에 또 수익률도 더해져서 상당히 성장성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틸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 대마초 섹터에 여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말리 내추럴이라고 좀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갖고 있는 틸레이가 이제 서로 합병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은 이쪽 섹터에서는 가장 큰 수익을 레비뉴를 내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아프리아의 주주들은 이제 틸레이로 전환이 되면서 틸레이에 한 83%로 이제 이 주식을 쳐서 이제 변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어가실 분들은 틸레이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좀 위험한 것은 틸레이가 되게 변동성이 커요. 이 등락폭이 커서 조금 약간 꺼려, 좀 깨름직한데 그래도 앞으로 이제 합병이 되면은 같은 회사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틸레이를 좀 보면서 하락장에서 만약에 이쪽 섹터의 포지션을 좀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틸레이 쪽을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2%는 이제 아프리아 쉐어홀더스가 차지하게 되었고요. 38%가 틸레이 스타크홀더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둘이 합쳐진 게 이 판매가 세계 넘버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트롤리브 이 회사는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또 소량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꾸준히 주가도 오르고 있고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회사고 소량 들어갔기 때문에 이 회사도 좀 포지셔닝을 해볼까. 그래서 이 농경, 농경 섹터와 이 MJ 섹터에 이 회사도 들어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트롤립, 틸레이, 이보젠이라고 있습니다. 이보젠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가 아니지만 이쪽에 메디칼 캐나비스 쪽에 의료용 대마초 쪽에 어떤 바이올로지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가 이보젠이기 때문에 그 회사, 새 회사가 이제 이 섹터와 농경, 농경 섹터 쪽에 포지셔닝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쪽에서는 상당히 이쪽에서는 이 두 회사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많은 브랜드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오락용 대마초의 시장 점유율 1위죠. 단연 1위고 2위가 캐나피 그로스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한 3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회사도 이 주가처럼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트롤리부터 지금 한 35불, 35불 정도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방송을 하고 들어갔을 때는 한 24불 정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몇 달 동안 많이 오른 셈이죠. 그래서 한 2024년까지는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랜드를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 프리미엄 프러스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그 다음에 콜, 그 다음에 좀 싼 브랜드 이렇게 지금 나누는 도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피안 마켓을 좀 보여주는 건데요. 이 독일 마켓을 상당히 큰 마켓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확장을 크게 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폴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용만 지금 시장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 세 나라는 앞으로 2025년까지 이렇게 마켓 사이즈를 늘려나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목해 보실 게 아프리아에서 인수한 스윗 워러 맥주 회사죠. 상당히 큰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크래프트 비어죠. 수제 비어 마켓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회사고요. 이 대마초를 인퓨즈한다고 그럽니다. 이 안에 넣어서 판매하는 음료 시장도 상당히 크다고 해요. 상당히 또 성장도 상당히 높게 계속 하이 그로트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아프리아하고 튤레이가 상당한 큰 시장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회사가 이제 햄프시의 상당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마네토바 햄프라고 해서 코스코에 가면 팔아요. 그리고 대부분 마켓에서 아주 파는 유명하고 좀 비싸요. 이 햄프 대마시죠. 먹는 대마시를 중에서는 가장 비싼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고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또 CBD 오일도 만든다고 하고 한 17,000개의 북미 지역의 소매점에서 시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햄프시와 햄프 밀크 이런 것들은 지금 시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햄프에서 나온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경우 다 이렇게 오일 같은 경우 다 이렇게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플러스 이제 CBD 오일까지 판매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또 이쪽 마켓에서도 큰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한 대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코스코를 갔는데 이 햄프하이트를 제가 코스코에서 매번 사다 먹습니다. 상당히 비싸요. 한 2만 원, 만 5천 원 정도 한 봉지에 만 5천 원 정도 주고 사 먹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갔더니 코스코 브랜드, 컬클랜드 브랜드죠. 컬클랜드 브랜드 이 햄프하이트, 마니토바 햄프는 없어지고 코스코 브랜드인 컬클랜드의 햄프 씨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포장지도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좀 코스코에서는 컬클랜드가 가격도 싸고 또 더 많아요. 그래서 아직 먹어보진 못했는데 햄프하이트 이거 같은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제가 먹게 될 텐데요. 컬클랜드 브랜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걸로 여태까지 다른 제품 사보면 가격도 다른 회사들보다 싸고 맛도 괜찮아서 상당히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코스코에서는 좀 많이 퇴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쪽 섹터에서의 두 회사에 합쳐지면 성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스윗워더 수제 맥주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성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두 배가 되는 그런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MJ 판매와 맥주 판매를 합친 게 거의 반반이 돼서 20밀리언 달러죠. 20밀리언 달러의 어떤 입이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둘이 합쳐진 회사의 어떤 캐시가 이 정도 되고요. 빚이 이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캐나다 달러고 이건 US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레비뉴가 874밀리언 달러고 그 다음에 캐시 갖고 있는 것이 579밀리언 달러 그 다음에 어덜트 유스 그로스 레비뉴가 300밀리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빚을 탕감하고 또 남는 어떤 재정력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를 보면 어빈 디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계속 틸레이로 바뀌게 되죠. 이 사람이 수장으로 계속 갑니다. 이 사람은 이쪽 농경 쪽에 상당히 경험이 높은 그런 경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든 케네디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가 합쳐지면 이쪽 섹터에서는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의 회사 프리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합병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나고 나서 틸레이 주가는 상당히 오른 반면에 애프리아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이제 애프리아 주주들이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틸레이 주가가 더 높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애프리아의 재정 상태를 보면 상당히 캐시랑 이런 재산들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 8월까지 2.5밀리언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 캐시가 400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빚은 166밀리언 달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애셋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애프리아만 보면 상당히 탄탄하다.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가 좀 재정적으로 불안한 틸레이하고 합병이 되는 것이죠. 이 시킹알파의 이 아리클은 합병 소식이 있은 이후에 나온 아리클이에요. 한 2주 정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틸리아가 너무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해서 애프리아의 그런 밸류를 깎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이 전문가는 합병이 되더라도 정상화가 되면서 수익률이 급성장할 시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사람은 좀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프리아가 요즘 좀 쭉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이게 좀 쭉 떨어졌다가 지금 상승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올랐고 애프터하월에도 좀 속복 오른 상황이고요. 마켓캡은 2.1밀리언 달러 마켓캡이고 틸리아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고점을 찍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지금 상승곡선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병될 때까지 쭉 상승곡선을 그릴 텐데요. 아무래도 오로락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은 경우 포지셔닝을 하기 전에 좀 떨어지는 국면에서 지금은 한 10불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 9불까지 다시 내려가는 시점에서 좀 포지셔닝을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 Q2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 회사는 좀 그 어닝 리포트를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20년도 Q2 그러니까 상반기까지의 그 어닝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성장이 확연하게 좀 꺾인 그런 지금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그 투자자들 사이에 좀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리포트가 최근에 나와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섹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2024년 25년까지 한 3, 4, 5년은 크게 지금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도 계속 주별로 이 합법화가 진행이 점점 되고 있고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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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으로도 합법화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떤 시기로든 합법화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경 이쪽 섹터 농업 그 다음에 MJ 섹터에서 한 종목을 더 포지셔닝 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 회사에 합병하는 회사 틸레이 아프리아의 합병 회사를 지금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란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 틸레이 아프리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정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